김대리박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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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주냐 쌀을 주냐 밥 먹여주냐 김대리박대리 그리 좋아 죽겠는데 왜 나랑 사냐 정말 여자는 아는게 김대리박대리 아른대로 말해봐 김대리박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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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좀 쳐다봐요 날 좀 쳐다봐요 똑바로 쳐다봐요 똑바로 쳐다봐요 어디 한번 말해봐요 날씨 뭐했는지 어서 말해봐요 어디서 뭐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조사만 다녀와 솔직하게 털어놔요 하지만은 됐어 그놈의 김대리 그놈의 박데리 핑계는 이제 그만 질렸어 이 뒤에 한 번 꼴로 나가면 소식없네 누구랑 있었냐는 김대리 박데리 돼 어쩌다 한 번이면 이해하겠지만 도저히 못 참겠어 이것만은 김대리 가 박데리 가 돈을 주냐 쌀을 주냐 밥 먹여주냐 김대리 가 박데리 가 그리 좋아 죽겠는데 왜 나랑 사냐 얼마나 여자는 아르게 김대리 박데리 아름대로 말해봐 말은 대로 말해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